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정신질환자 보호자의 책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8-22848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위원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녀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옆집에 살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인데 아마 부모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피고가 폐소해가지고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401호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고 피고는 402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복 이후에 피고의 자녀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던 거죠. 2016년 7월에 이 아들이 자녀가 톱과 망치를 꺼내가지고 아빠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톱과 망치를 뺏어가지고 했었는데 이 자녀가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피고가 불을 끄려고 했는데 물건을 던지고 막 그러면서 결국 위협하고 방해해가지고 결국은 피고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서 그 사이에 불이 커지면서 이게 402호에서 401호로 옮겨붙어가지고 원고들이 치료를 받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정신질환자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호자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불을 끄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자녀가 물건 던지고 막 물건하고 방에 들어가서 불 피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도저히 망을 방법이 없어서 소방서를 불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런데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정신질환자, 이 자녀죠. 자녀 본인의 행위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인정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객관적 상황, 책임 인정할 객관적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동태를 살펴서 우발적 행동을 방지하고 피해를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냐 없냐까지는 보기 어렵죠. 사실상 지금 대법원의 이런 판례의 태도는 정신질환자의 심리상식 중에 손해배상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은 없다. 하지만 보호자의 책임은 있고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객관적 상황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객관적 상황이 뭐냐. 딱히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게 객관적 상황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어떤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갑자기 쫓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칼을 휘두르다든지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4 판례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 그냥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보호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가능할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